아이고 그런거 맛있니더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끼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겨 뜨거운 밤 되는건 아니니끼요 뜨거운 밤 되셔야지 프리마켓씨 왜이렇게 빨리 잘나지 어 왜 어 의미 없는거 맛있니끼요 아 그래 좀 더 들고 있으라 카이 까네 어 어 왜 안들고 있고 자꾸 그래 처분하는데 어 왜 그래 아까워 가지고 투사 다 하고 왜 그러는데 차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거 아니니끼요 어 어 어 어 근데 왜 저분하는데 어 어 어 어 아 아 둘이 써먹어 왠말이니까 아 아 아 둘이 써먹어 탓 사모 나가도 안하던데 쌍용이 좋으니까 벤츠 타면 되지 왜 벤츠를 못타니까 스프린트 잇지 않을게요 농장 임부가 그거 타고 다니니 껴 스타렉스 내가 산다니깐 수양이 한번 타보고 왜 못쓰니 껴 왜 상태가 안좋다 이 말인 껴 내한테 또 오만 소리 들을게 벌써부터 겁나니깐 에헤 그런거였네 그런거였어 여기서 최소 6시 에는 떠나야지 타겠는데 저기 정문쪽에 매달은 군대하고 가능하니더 뭐 놀면 되지 내가 뭔 감시를 했다고 또 감시자리야 여기 있으면 또 내일도 없어서 표도 없단 말이에요 표가 없다고 대고 가는 표가 내일 가는 표가 그럼 태우러 올라오 그럼 태우러 올라오 편한 시간에 와야지 내가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죽치고 앉아 있으란 말이겨 그래는 모라니더 우리 아버님 절대 내가 잘되는걸 바라지 않는 분이 여기 계셨네 그래 티 나십니다 벌써부터 벌써부터 티가 나십니다 그래 왜 파는데 왜 그러는데 연애한다고 돈 많이 써서 지금 빵꾸 났나 어 회생 가야돼 파니까 아이고 아이고 알른 소리 많이 하시네 이 아버님 알른 소리 진짜 많이 하시네 이 아버님 알른 소리 진짜 많이 하시네 이 아버님 알른 소린게 아니다 아 아 힘들어 이제 4개 해소했네 4개 왜 아 아 아 아 아 그런겨 아 아 아 그러면은 바로 하는겨 아 아 아 으 오 올 많은거 맞습니다 fifteen 오 오 으 으 오 뭐 오 오 근데 뭐 오려고 생각한 적도 없으시면서 왜 이러니끼요 독방을 바라는끼요 방 잡으면 되지 개인적으로 잡으면 되지 혹시 이거 물통으로 된 건 없어요? 있어요 물통으로 된 게 있어요? 아 너무 날아가서 그랬었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물통 있어요 알겠어요 민수사 번호랑 시장카드 번호랑 따라서 싣고 잇니더 우리 기사님씨 어디갔지? 기사님 이제 씨를 면 되요 300만원 채우면을 쓸 나이에 너무 아까와는 모양입니다 그래 꼭 팔아야 되겠니끼요 나도 돈 세차 사가도 많이 까먹으시니더 감가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감가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러게나 말이옵니다 못다한 사랑이니끼요 무슨 채취 아직도 채취가 나는겨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어 참말로 이래저래 핸드폰만 들어다보고 있네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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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라카마 그래 해야 될 거 같니더 구하긴 구하여 있는 모양이지 어디로 나갈겁니까? 돌아와서 나갈꺼에요 그럼 제가 여기로 당길께요 앞으로 아... 저 아줌매가 돌아왔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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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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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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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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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